저 죄송한데 혹시 고양이 잃어버렸다고 연락오신 분은 혹시 없나요? 고양이 잃어버렸다고 연락오신 주민분 없으신가요? 그 잃어버리신 분 계시나 자기 고양이 잃어버렸다고 연락오신 분은 혹시 있을까요? 자기 집 고양이 잃어버렸다고 연락오신 분이 있을까요? 아 없는데요 아 그래요? 발견 장소 주변에 모든 아파트와 생활 밀집 지역을 찾아다녔다 그 흔한 전단지도 보이질 않았다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고양이 찾는다는 전단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아 안내 말씀드립니다 상가 앞에서 발견된 고양이를 보호 중입니다 고양이를 잃어버린 입주민께서는 관리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혹시 내가 밥을 주던 길냥이를 데려간 건 아닐까? 궁금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작은 체구에 깨끗한 몸 상태 게다가 엄청난 애교까지 누가 봐도 집냥이인 이 녀석 하지만 잠시 몸을 거쳐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 짧은 기간에 임시보호임을 약속받은 후 나는 이 녀석을 보살펴주기로 결정했다 곧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길 기다리며 곧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밖에 많이 추웠지? 아까 삼촌 집에 편안하게 있어 알았지? 오이야 오이 안착하기도 해라 세상에 편하게 있어? 아이고 자 아이고 자 너무 쪼꼼해 어떡하면 좋아 이거 제이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거 천천히 먹었죠? 아이고 전투적이네 아주 전투적이야 아이고 잘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고 살쪄 내가 못 참겠으니까 빨리 먹어 더 빨리 더 많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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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슬링 기술 들어가네 아이고 뒷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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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수네 맹수야 세상에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세상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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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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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렇게 마르래 우리집에서 이러면 안 돼 죄야 죄 어? 어? guilty guilty 마르면 안 돼 이렇게 그럼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어? 딱 두 배만 더 치자 두 배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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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까지 돼? 대단한걸 본적이 없는 장면이네 ㅋㅋㅋㅋ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서 구르고 난리 났네 세상에 아이고 기분 좋아 보람있어 아우 돈쓴 보람있다 ㅋㅋㅋㅋㅋ 꼬맹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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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좋아 고양이가 이렇게 마르면 어떡해 고양이 아니야 이거 ㅋㅋㅋㅋㅋ 조응 애기 애기 아빠 갈게 아이고 서울은 안내렸네 어쩜 좋아 얘도 안내렸네 애기 아빠 나갈게 안아이 빨리 들어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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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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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이 재심해 뚱뚱 별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저 안에 그냥 장난감 있어 장난감 자동 장난감 알지 우리 애기 움직이는 거 그거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들 똑똑히 기억해 아빠는 우리 애기가 넘버원이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알았지? 그것만 똑똑히 기억해도 알았지? 내 사랑 우리 애기가 아빠한테 최고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 사랑 우리 애기 심심했어? 세상에 그럴 수 있어 아! 무졸려 세상에 응? 삼촌이가 여기 전기장판도 다 틀어줬어 지금 엄청 따뜻하지 세상에 사냥불이? 슛 뭐야 그래서 어?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어? 오우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사이즈가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응 폭이 지금 너무 좁아 이게 너 살 좀 쪄야돼 오우야 흐흐흐 귀여워 벼 만져져 벼 만져지는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잘 먹으니까 좁긴한데 좀 짠하네요 응 길 생활을 오래 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많이 못 먹었을 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코코리 해야지 이제 삼촌이랑 제이 오빠도 이제 잘 거야 졸리지 너도? 불 꺼줄 테니까 코코리 잘해 알았지?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내일도 건강하게 재밌게 보내자 어우 전기장판 따뜻하다 애가 지금 자기 꼬리를 빨아먹으면서 꼬주비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러는거야 꼬리를 애기 그거 빨아먹으면 안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있으면 안돼 너 지금 이것들이 아주 고양이들이 이것들이 아주 이 자리만 그냥 답내고 명품만 알아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빨아지꼈으면 꼬리가 엄청 축축해 엄마 이거 또 가져다가 또 제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는데 고양이가 뼈가 만져져요 뼈가 만져져요 척추뼈가 지금 다 만져지고 오돌토돌한게 갈비뼈가 다 만져져 이게 가능한거야 나 이런걸 만져본적이 없거든 잘못된거 아니야 이거 아픈거 아니야 이거 뼈가 왜 만져지냐고 고양이가 아니 없어 고양이가 이게 가능한거냐고 고양이가 이게 가능한거냐고 고양이가 이게 가능한거냐고 왜 네 발이 같이 붙어있어 이거 어떻게 이래 나 이런거 본적 처음인데 너 고양이 맞아? 아니지 너 정체가 뭐야 빨리 말해 야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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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당 발라당 발라당해 빨리 너 왜 자꾸 돌아다녀? 고양이들은 원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잠자고 잠을 앉아 어? 내가 아는 고양이들은 다 밥 먹고 자야 하는데 이상하다 엄마 어딨어 엄마한테 빨리 어? 빨리 찾으러 오라고 빨리 해봐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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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갈 마음이 없구나 어? 아유 없어? 세상에 응? 집에 갈 마음이 없으면 어떡해 집에 가야지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아이고 아이고 꼬리 살랑살랑거리고 아주 구름이 너무 신났네 아주 어? 아니 그냥 없는게 없어 여기 밥도 있고 물도 있고 화장실도 다 해놓고 어? 스크래처에 캣타워에 아주 그냥 어? 제일 좋은걸로만 그냥 다 해놨어 세상에 에휴 에휴 나한테 거기서 다행이긴 하다만 어? 어? 눈치로 돌아가자 알겠어? 어? 어? 집에 가자 귀여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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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얌전히 있어야지 알았지? 직소리도 돼 왜 안 돼? 알았지? 얌전히 있어 아 아들 갈게 아빠 오이야 아이고 애기가 세상에 이게 왜 여기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없어 응? 아기 아무것도 없어 어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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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무것도 없어 애기야 응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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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콜이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여기로 왔지? 이상하네 애기 일로와 여기 맘마 먹자 이쁜이 맘마 먹으면은 이상한 기분이 다 사라질거야 이쁜이 맘마 먹자 내 사랑 옳지 일로와 옳지 이상한 기분아 사라져라 사라져라 옳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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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애기 기분 탓이야 응 옳지 잘 먹는다 잘 먹었네 살악 옳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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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